선한 삶의 미덕과 가치. 선한 삶의 미덕을 여덟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팔짐이라고 하며 팔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생각. 둘째, 올바른 말. 셋째, 올바른 행동. 넷째, 적극성. 다섯째, 인내심. 여섯째, 집중력. 일곱째, 진리를 찾는 노력. 여덟째, 집중된 정신. 이러한 여덟 가지 가르침을 토대로 인간이 선한 삶을 살아갈 때는 올바른 생각과 말, 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성, 인내심, 집중력, 진리를 찾는 노력과 집중된 정신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가치들이다. 이러한 미덕들이 모여 선한 삶을 이루며,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만들어낸다. 현상의 무상성은 모든 존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무한한 변화와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인 것과 참된 것, 고정적인 것과 변화하는 것, 존재하는 것과 비존재하는 것 등을 구별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존재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무한한 변화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현상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며,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가 없다. 또한, 이러한 무상성은 현실적인 것과 참된 것, 존재하는 것과 비존재하는 것 등을 구별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을 절대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존재가 무한한 변화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닫는 것이 현실적인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근원과 결과의 관계 모든 결과는 근원에서 비롯되며, 근원이 변하면 결과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인과 결과,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것은 근원에서 비롯되며, 근원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이는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의 근원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그것을 만든 근원에서 비롯되며, 근원이 변하면 결과도 함께 변화한다. 또한, 이러한 근원과 결과의 관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심의 중요성 심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의미하며, 마음, 정신, 혹은 마음 속의 생각과 감정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모든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음에 집중하라는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조절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것이 상호, 의전적이라는 것 영기상이란 모든 사물이 원인과 결과,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 상호, 의전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다른 사물들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우리 삶도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상호, 의전적이다. 비판적인 사고의 필요성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무상이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평소에 받아들이는 상호, 의전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가 받아들인 지식이나 개념들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욕심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핵심은 무소유의 개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욕심과 욕망은 더욱더 강화될 뿐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과 악의 차이 어떤 선도 없고 어떤 악도 없다. 이는 모든 것이 참된 본성에서 비롯되었으며 본성은 선과 악의 구분을 넘어서는 참된 존재이다. 인간은 욕심과 욕망에 끌려서 선악을 구분하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선과 악의 구분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선악을 넘어서는 참된 본성을 이해하고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해방과 평화를 찾는 길이다. 인식과 인지의 차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그것들이 개별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은 개인의 인식과 인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는 상호의전적인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하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인식과 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보험이 될 수 있다. 지식과 명성에 대한 경계심 세상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나 명성을 얻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보험이 된다. 지식과 명성을 얻는 것은 헛된 목표일 뿐이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내면의 깨달음과 자아성찰, 자기통계 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참된 현실의 이해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며 참된 현실은 개인의 이식과는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상호의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모든 것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의전적인 관계에서 놓여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것은 비어있다는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참된 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진 인식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며 모든 것이 의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식과 평균을 벗어나 참된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상의 유한성과 존재의 무한성 모든 현상이 유한하고 변화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으며 결국 소멸하게 된다. 반면에 세상의 근본적인 실제는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현상들이 생기고 소멸하면서도 그것들의 근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과 악은 단순히 윤리적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선과 악이 모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선과 악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을 단순한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결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모든 존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하거나 생각하는 행동이 다른 존생에게 애를 끼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자제하고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면할 수 있다. 신중한 선택의 필요성 인생의 목적이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인식에서 비롯되며 인식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며 그 결과가 우리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과 역경을 피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인식과 개념의 한계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실제하는 것들의 전부를 포착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개념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려고 하면 우리의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경험, 문화, 교육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식과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신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수용 모든 존재는 지속적인 변화와 불안정성을 겪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죽음은 단순히 생의 종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계기이며 삶과 죽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며 삶이 죽음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의 순간을 깨우치고 살아야 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정성을 겪는 것이며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한한 가능성과 제한된 현실 모든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한된 현실 조건과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꿈꾸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건강 문제로 인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조건과 상황에서는 제한된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현실 조건과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노력해야 한다. 마음의 여유와 내면의 평화 만국의 모든 존재는 모두 성과 악, 이중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본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무의식적으로 욕심과 집착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이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즉, 마음의 여유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음의 여유와 내면의 평화는 바깥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로지 내면에서 비롯된다. 끝없는 생명의 연속성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 또한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연속적인 것이며 모든 생명체들은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기심이 아닌 보다 넓은 시각에서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과 상호의 존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과 고통의 본질적 의미 행복과 고통 둘 다 무상이다. 이는 즉 행복과 고통은 지나가는 것으로써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생에서 행복과 고통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태에 묶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평온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명상과 집중의 힘 마음의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명상이 좋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시키고 정신적인 안정과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마음의 집중과 명상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집중력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되며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마음의 깨달음을 이루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명상과 집중은 선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애정과 이타의 중요성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인식과 개념의 한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정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존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타적인 마음은 자아실현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다. 애정적인 마음은 모든 존재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마음이며 자아실현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다. 개인의 성장과 진화 개인은 홀로 존재하는 독립체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상호 의전적으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성장과 진화는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다른 존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개인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하며 자신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 현실에 이해를 위한 깊이 있는 사고와 깨달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해해야 한다. 또한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통찰력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이성적인 사고만으로는 현상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으며 직관적인 통찰력만으로는 깊이 있는 이해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삶의 본내적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선한 삶의 믿음과 가치를 실천하며 애정과 이탈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인간은 개인의 성장과 진화를 이루며 현실의 이해를 위한 깊이 있는 사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삶의 전체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항상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고정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렵다. 인간의 삶이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깨달음과 지혜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삶의 전체적인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상대 가치를 가치를